오전부터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의 점심은 부추부침개 먼저 튀김가루와 부침가루를 1대1로 섞습니다. 계란도 2개 깨서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. 부추나 다른 건더기를 넣기 전에 섞어주세요. 전 먼저 김치를 넣을게요. 부침가루에 간이 돼있어 소금은 필요 없어요. 지금 나온 부추를 써도 좋지만 냉동시켜놓은 작년 부추를 넣어요. 부추가 나오기 전 초본까지는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. 미리 얼려는 고추도 넣어줍니다. 이제 섞어줍니다. 후라이팬을 예열하고 기름을 두릅니다. 불체크하고 온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갑니다. 지글지글 황홀한 소리가 퍼집니다.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. 지금 들어보니 비오는 소리랑 비슷하네요. 그래서 비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생각나나봐요.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.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. 꼭 어느정도 익은 다음 시도하세요. 성공이에요. 윤기 절절 이제 접시에 올리고 잘라줍니다. 가위가 재겨 싹둑싹 부침가루와 튀김가루가 섞여 바삭바삭해요. 사실 이렇게 자르지 않고 젓가락으로 찢어먹는 걸 좋아하는 분도 많죠. 이제 가족들과 맛볼 차례. 양념구 노래 또 나와 지금 막 나와 너무 싶은데 아직 쿠키형상 하나 더 남았다. 아직 쿠키형상 하나 더 남았다. 맛있게 먹고 또 먹고 남은 건 마당의 아이들과도 나눠먹었다. 또 하나 더 남았다. 또 하나 더 남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